사랑의 신 주님 오늘 당신 성탄을 기념하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작은 별장치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시고 우리 행복한 시간 행복한 추억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사랑의 신 주님 사랑의 신 주님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상가제 촬영 때부터 예슬리껏 밥 먹자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은 이 세상아 들러라 너희에게 진리를 선포하노라 하늘이 날아가 가까 penting 우리 회개하려라 모든 매성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준비로 인도하리라 아직도 내 맘을 항상 그대겠네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내 맘에 이혜진님을 멀리하기도 했다면서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만 있으면 돼 내 맘을 다 알아봐 믿음까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열심히 뛰어 하늘을 발아났고 전할 길이 맥락이 갈 시간을 열어주니 전할 길이 맥락이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한겨울이 왔다 설레 사는 어린애들은 알바는 줄도 모르고 전할 길이 맥락이 나는 피곤해 열정하고 주님의 시간 날아다니고 너와 내 천천히 내 마음이 갇혀가는 구원여름다니고 천천히 제이홉